위험해요. 위험하니까 절대 망원경으로 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라이브 제목 보셨어요? 오늘 제가 뭘 할 건지에 대해서 딱 써놨는데 망원경으로 보면 큰일 날 것. 망원경으로 보면 진짜 큰일 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망원경으로 보면 큰일 날 것들. 베스트 3. 오늘 3가지를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거는 진짜 꼭 피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태양. 태양 많이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계에서 일단 가장 밝은 천체예요. 그냥 지금 이 사진만 봐도 엄청 밝아 보이죠? 뭔가 밝은 것도 밝은 건데 엄청 뜨거워 보여요. 이 태양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요. 빛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열이 있다는 뜻이죠. 이런 태양. 태양을 왜 망원경으로 보면 안 되는 걸까? 여러분들 혹시 돋보기로 태양빛 모으기 실험 혹시 해보셨나요? 우리 초등학교 때 한 번쯤은 해보셨을까요? 한 번쯤은. 돋보기로 태양빛을 모으면 태양빛이 한 점으로 모이면서 거기가 타기 시작해요. 연기가 이렇게 슈욱 나요. 연기가 슈욱. 그러면서 이제 불이 나죠? 볼록렌즈 자체가 모으는 성질이 있어요. 빛이 한 점으로 모여서 열이 발생해서 타요. 망원경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모여요. 슈욱. 그래서 한 점으로 또 모이겠죠. 그거를 아이피스를 거쳐서 우리 눈으로 또 모여요. 망원경의 원리예요. 돋보기랑 얼추 비슷하죠? 돋보기도 빛을 모아요. 자, 망원경도 빛을 모았어요. 그러면 망원경이 빛을 모이면 어디를 향해? 우리 눈으로 향하죠? 품을 나는 거예요. 핵 위험해. 핵 위험해. 진짜 망원경도 돋보기와 마찬가지로 빛을 모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돋보기보다 구경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돋보기가 요만하면은. 광경이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빛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거 진짜. 직광력이 커서 어쨌든 모든 날씨 있게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맨눈으로 보면 그냥 실명각이에요, 여러분. 위험해요. 위험하니까 절대 망원경으로 태양 보지 마세요. 자, 그래도 나는 태양을 보고 싶어. 아, 미쳐버릴 것 같아, 나 진짜. 나는 망원경으로 무조건 태양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 방법이 또 있어요. 자, 망원경으로 태양을 보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태양필터. 태양필터. 필름형이에요. 제가 일식관측을 하는 영상이 이제 채널에 있어요. 거기 보시면 나오는 장면을 캡쳐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필름 형태의 필터를 판매를 해요. 이거를 이제 잘 잘라서 저처럼 뚜껑 같은 걸 만들어서 망원경에 다 달아 놓는 거죠. 태양필터가 어쨌든 태양의 빛을 많이 막아줘서 태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게 있냐? 자, 이렇게 기성품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자, 뭐 몇 인치, 몇 인치, 몇 인치, 몇 미리, 몇 미리, 몇 미리 마다 이렇게 나온 태양필터가 있어요. 이걸 또 따로 사셔가지고 경통에 꽂으시면 됩니다. 파인더에도 붙여야 해요. 라고 하시는데 태양을 찾으려면 바로 이렇게 또 망원경을 움직여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파인더를 보면서 찾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저는 파인더에도 붙이고 경통에도 붙였어요. 안전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기성품으로 나온 것도 있고 태양 망원경이 있어요. 태양 망원경. 자, 이게 코로나도라는 망원경인데 태양을 보기 위한 망원경이에요. 이건 뭐 필터가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안전제일 믿은... 진짜 안전제일이에요. 진짜요. 괜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가 제일 비싸냐? 태양 망원경이 제일 비싸요. 몇 백만 원 합니다. 이 조그만한 게. 자,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건 몇 십만 원 해요. 자, 이게 가장 싸요. 이게 10만 원 안 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태양을 관측하시면 돼요. 유언을 위한 떡법인가요? 하시는데 저거를 살 돈이 없습니다. 가격이 태양 마냥 뜨겁네요. 만약에 이 필름의 성능이 궁금하다 하시면 제 채널에 일식 관측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견적 나옵니다. 아, 이렇게 보이는구나. 자, 두 번째. 두 번째로 큰일 날 거. 두 번째로 큰일 날 게 뭐냐? 보름달이에요, 보름달. 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자, 달 뭐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죠? 태양 다음으로 밝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빛을 반사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자, 이 달을 왜 큰일 날 거라고 하냐? 그죠? 달 눈뽕도 무십 못합니다. 자, 초승에서 보름으로 갈수록 자, 밝기도 늘어나요. 늘어나요. 면적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또 밝기도 올라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달을 보시려면 문필터라는 게 필요합니다. 문필터가 뭐냐? 밝은 달빛의 일정 부분은 차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부심 없이 달을 보게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필터예요. 자, 이 친구를 왜 써야 되냐? 진짜 눈이 부셔요. 특히 보름달 같은 거는 몇 초 보고 아유, 눈부셔. 아유, 눈부셔. 이런다고요. 그죠? 18인치 도보로 보름달 그냥 한 번 봤다가 30분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인 적이 있는 일이네. 눈뽕 오져요, 이게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진짜 섬광탄 맞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이게 눈 건강을 떠나서 그냥 관측할 때 내 눈이 너무 피로해져. 초속달, 금옥달 정도는 괜찮아요. 필터 없이 봐도 오케이.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왜냐면 얘네는 빛이 약해요. 응, 그래서 볼만해요, 얘네들은. 그런데 보름으로 갈수록 자, 빛이 강력해져서 눈뽕을 맞을 가능성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필터를 꼭 끼셔야 돼요. 문필터를 꼭. 특히 이제 반달 근접했을 때부터 필터를 꼭 끼셔야 됩니다, 진짜로. 저는 객기를 좀 많이 부리는 스타일이라서 문달도 그냥 봐보고 보름달도 그냥 봤는데 어쨌든 눈이 시큰거리는 건 둘 다 똑같았어요. 꼭 문필터를 구하셔서 아이피스에 결합하신 후에 그다음에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시길 바랍니다. 문필터는 네, 저렴합니다. 얼마 안 해요. 1.25인치 문필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싸요. 부담없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2인치짜리도 그렇게 큰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문필터는 하나씩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터는 체리필터가 이렇게 아재게그가 훅 치고 들어오시네. 하트까지 하는 핀받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이게 마지막이 하이라이트예요, 제가 봤을 때. 얘가 제일 얘는 진짜 큰일 나요. 지금 다들 막 올라옵니다. 자, 맞아요.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이야, 남의 집. 남의 집 보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진짜. 어떻게 되냐? 그냥 잡았다, 요 놈. 그냥 가는 거야, 여러분들. 진짜 잡았다, 요 놈이라고. 그냥 남의 집 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진짜. 진짜 철컹철컹 바로 갑니다.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호돌이 바로 출동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잡았다, 요 놈 됩니다. 남의 집 절대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실제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10인치 돕혔다가 경찰이 신고받고 와서 물어본 적 있는 일입니다. 봐봐, 이렇게 된다고. 아파트 단지는 마온경 베란다로 들고 갔다면 온갖 부담이 웬만하면 오해받기 좋은 곳에서는 관측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안 베란다, 옥상 내방 창문 뭐 이런 거 괜한 오해 사서 별 구경하기 전에 별을 달 수가 있으니까. 경찰도 와서 같이 볼 듯. 제가 남의 집을 본 건 아니고 저희 집 근처 대학교가 하나가 있는데 그 근처 주차장 같은 데서 보는데 경찰분이 오셨어요. 경찰분이 오시다면 뭐 하는 거냐? 아 저 다른 건 안 하고 그냥 뭐 보고 있습니다 하니까 뭘 보냐? 아 저 토성 보고 있어요. 토성이 뭐냐? 토성이 여기 왜 있냐? 그래서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고 보여드렸죠. 의심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우와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좋은 거 봤다고. 그러다니만 좀 있다가 한 10분 있다가 다른 경찰분 같이 데려오셔서 또 보고 가셨어. 증명을 해야 돼요. 나는 절대 다른 거 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의심받지 않을 그런 곳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아시죠? 이렇게 잡았다. 이 놈이 됩니다. 바로. 캠핑장 같은 곳은 안 위험하죠. 그런데 괜찮아요. 보통 캠핑장은 교외에 있잖아요. 도심과 멀리 떨어지고 그 주변에 집도 없고 뭐도 없잖아요. 캠핑장 같은 데는 괜찮아요. 캠핑장은 옆 텐트 보는 막 이런 거 안 된다고 이러면 진짜 바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태양, 보름달, 남해질 이렇게 3개는 피해주세요. 이 영상을 통해 전치관측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미드나잇이었습니다.